이병 안준호 너 어린 엉덩빛이 왜 그러냐? 너는 그냥 왁구가 맘에 안 들어 이병! 이병! 너 DP 해라 니가 안준호구나 내 아덜 DP가 뭔데? 사령병 잡는 체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영선 너는 군인이냐 맹간인이냐? 타령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뭔 짓을 할지 몰라서 알 수 없어서 무서운 잡으러 가게 무서운 우리가 타령병이 되어보는 거 그냥 맨땅에 헤딩 아니니까 맞아 저희는 헌병입니다 꼭 데려올게요 형 내가 여기서 도와주는 거야 인마 친구를 데리고 오면 돼 그럴 게 없어 엄마 내 시 군대 안 왔으면 타령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군대 안 왔으면 타령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군대에 안 왔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